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우리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큐렉소입니다. 설 연휴 전에 기억하십니까? 큐렉소가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 줬는데요. 의료용 로봇 매출 확대로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은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런데 실적 변화, 이 숫자를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의견, 좀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큐렉소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죠? 두 분? 두 분 아주 모두 얼굴 색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면 큐렉소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큐렉소가 지난 설 연휴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어떤 분이 먼저 좀 상승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날 많이 올랐었죠. 금요일날. 많이 올랐었는데 가장 컸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월부터 재활 로봇에 대한 보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서 향후에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큐렉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의약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척추나 무릎 수술용 수술기기 로봇을 만들거나 또는 보행 재활용 의료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지난 금요일에 각광을 받았던 것은 보행 재활용 의료용 로봇을 기존에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안 했다가 급여를 안 해주다가 2월부터 새로 신규로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개별 로봇을 이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개별용 맞춤형 보행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의료공약을 하면서 재활 로봇 보행 치료 활성화에 대한 그런 안을 같이 포함을 하면서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관련돼서 올해도 작년에도 실적은 매출은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조금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 전체적으로 하면 30대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그 정도 목표 달성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0대 지금 추가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미 FDA가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대한 허가 취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부분이 좀 강세를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외 의료용 로봇 관련된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해외 로봇 판매 관련돼서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마코나 매드트록스닉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M&A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판매대수가 40대, 50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M&A 됐을 때 보통 인수 가격이 한 2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큐렉스가 올해 목표가 한 5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에 불과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던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큐렉스가 이러면서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관심이 되고 여기다 의료가 엮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다른 올라갈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일단 큐렉스를 바라보면서 로봇 관련 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축을 이어가고 있다는 쪽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본업과 외의 나머지 쪽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결국은 실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로봇 관련 주는 끊이지 않는 관심입니다. 지난 번에 LG전자가 로봇도 미래 사업이다라는 쪽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최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갑자기 휴먼 봇이라고 해야 되죠. 한 키 177cm, 무게 50kg. 이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도 로봇하는구나. 막 춤까지 추더라고요. 네, 글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이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춤추는 로봇이 나올까요? 그거는 또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현대차그룹까지 모두 다 보게 되면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큰데. 그렇네요. 큐렉소를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주력인 사업은 무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 원료 수입 판매를 하는데 치커리, 여기부터 과체 음료 관련된 원재료, 라면 원재료 이쪽을 하는데 이게 지금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의료기기 사업하는 부분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관점과 함께 인공관절 관련된 쪽과 척추 수술 이런 쪽의 T솔루션1이라는 쪽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또 재활치료인 모닝워크라는 쪽도 강점을 보이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고요. 보니까 미국의 스트라이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100조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또 짐머 바이오맷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한 30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시총이 이 정도 규모 됐는데 아직 우리는 2천억 대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즘 시장에서 바라보는 얘기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밸류를 이만큼 주겠다는 입장은 약간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불안정을 보이고 있고 적자세가 계속 이어가는데 밸류를 이만큼 주겠다는 입장은 아직까지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좀 흔들렸을 때 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 쪽으로 실적을 일단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 실적을 숫자를 좀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셨고 임순재 대표님은 이런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취임해 해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좀 걸리게 주셨지만 긍정적으로 앞으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들은 좀 계속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큐렉소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